오늘 곡은 난띠의 캐디베어입니다. 저번에 그 배드 아이디어에 이어서 지상형하고 종성형 모두 흑한 꿈이죠? 보통 난띠이 말해줘요. 본인들이 말해줘요. 제가 곡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메일에서 봤던 곡설명이랑은 사뭇 다르네요. 곡설명을 특이하게 쓰겠다는 강박이 있어요. 저요 저요.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었죠? 잠시만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떤 고음도 강한 발성도 없는 지점에서 그녀의 매력은 극대화되며 이어지는 강렬한 사운드에 사운드 속에서도 난띠은 여러 배끼리 읽지 않은 채 곡을 주인공으로 확연한 자리매김을 한다. 갈수록 지하이 형의 곡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콤마도 좀 많아지고 문장이 강렬하게 안 끝나고 제가 원래 좀 말은 끝이 안 나잖아요. 글도 비슷해요. 제가 뭐 하지 않았고 하나 쓰며 안 쓰나 이런 걸 많이 써요. 그런 걸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온앤오프 때는 곡설명이 진짜 한 문장이 끝났었거든요. 아 그쵸? 한 번은 한 문장에 끝났던 적이 있었고 한 번은 안 써줬어요. 이 곡 소재가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누구 아이디어? 테디베어는 지하이 형의 아이디어였다는 저는 가사에는 그렇죠. 사실은 테디베어라는 컨셉이 어떻게 나왔냐면 처음부터 한글 가사가 붙은 곡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황유빈 작사가님이 잘 만들어주셨는데 테디베어라는 단어만 그 구간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테디베어는 그걸 한 이유는 그냥 어떤 느낌을 생각했다기보다 어떤 단어가 제 발음이랑 이런 게 쿨하게 들리고 재밌게 들릴까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먼저 테디베어라는 걸 시작 풀었고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세계관에 확장시켜 주셨거든요. 회사와 이쪽에서 그래서 이거를 좀 간략하게 다시 제가 정리를 못해 별 생각 없이 테디베어라는 말을 썼으나 황유빈 작사가님이 그것을 굉장히 풀어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 맞습니다. 회사에서 그 아이디어를 네. 근데 그 또 나띠가 국적이 태국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녹음 현장에 없어서 잘 몰랐는데 발음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았어요. 처음에 사실 저도 그거를 좀 걱정을 했었고 회사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발음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긴 했어요. 근데 한국말 너무 잘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완전 잘해요. 완전 잘하고 노래하는데 발음 얘기한 거 거의 없었어요. 어 할 때 발음 얘기는 거의 안 했어요. 아 근데 좀 어렸을 때 그러니까 10대 때 온 친구들이 발음이 빨리 개선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우리 이런 K-POP 가수들 중에 특히 아이돌의 멤버들 중에 태국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죠. 네. NCT의 10 네. 맞아요. 또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2PM 니쿤에서부터 있었고 또 그게 많은 리사 리사 갓 아예 여자애들 민내들이 있고 네.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태국 멤버들이 다 잘하네요. 다 잘하는 거예요. 특히 춤을 진짜 잘 추는 거예요. 춤 잘 추고 액센트 같은 게 되게 좋아요. 끼가 좋아요. 다 교사예요. 보면 그 멤버들 손도 그랬고 멤버들이 끼랑 이런 액센트 주는 포인트들이 되게 멋있어요. 저는 태국 친구들이랑 녹음을 아직 해본 적이 없어서 네. 궁금하기는 하네요. 네네. 녹음이 할 수 없었나요? 어.. 이거 뭐 사실 모두가 느끼실 것 같은데 네. 나띠이라는 친구 자체가 너무 매력있는 친구더라고 그게 매력있는 친구가 이제 뭐 무대에서의 매력도 너무 뭐 말할 것도 너무 잘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도 뭐랄까 되게 너무 괜찮더라. 그래서 스탭들이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 아.. 보여요. 그런 각주가 있죠? 있어요. 너무너무 에너지가 밝고 너무 이렇게 사람들한테도 웃으면서 잘하고 귀엽고 그러니까 스탭들도 눈에 하트가 뿅뿅그러져 있어요. 근데 무대 보니까 표정! 네. 표정의 그 미소 그거가 되게 진짜 확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네. 그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연기나 뭐 끼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분명히 어떤 노력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냥 그 친구 성격인 것 같아요. 웃을 때 정말 티가 없어요. 어? 그 친구는 정말 진짜 그게 무대에서도 그대로 이거를 막 지금은 웃을 타이밍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진짜 정말 자연스럽게 밝은 에너지가 이렇게 막 뜯어져 나와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일하는 분위기 자체가 네. 제가 볼 때 어느 분위기에서 뮤직비디오를 찍거나 어떤 다른 스탭들하고 일할 때 항상 분위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영상을만 봐도 네. 첫 방 때도 가니까 다 이렇게 스탭들 너무 좋아하고 스탭들도 잘 챙기고 본인도 그렇더라고요. 첫 방은 두 분 이서 다녀오신 거 네. 네. 종선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제일 먼저 이제 얘기한 게 표정이 너무 좋다. 노래도 잘하는데 무대할 땐 또 춤이 돋보이는 친구라서 그런게 그리고 여러 가지를 또 소화할 수 있는 친구 같기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19 이라는 그전의 곡과 이 테디벨하고 분위기가 또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더 약간 다크해질 수 있는 곡인데 그게 녹음하면서 또 얘기를 하자면 그 부분이 제일 초점이었어요. 어떻게 여기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흐름을 나띠가 보컬로 표현해내느냐. 어떻게 보면 너무 시크해지거나 너무 딥해지면 본인의 현재 19이라는 나이와 그전의 곡이랑 좀 안 어울릴 수도 있고 너무 밝아지면 또 곡의 분위기 안 맞을 수도 있고 적절한 밸런스를 잡는 게 일이었는데 곡을 잡는 게 재밌는 버전이었어요. 왜냐하면 둘 다 표현을 하더라고요. 약간 어리게도 할 수 있고 본인의 나이에 걸맞는 그런 분위기로 표현하고 좀 강하게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곡을 패드벨러로 잘 들어보시면 좀 강했던 부분 그리고 약간 풀었던 부분 조금 강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게 그리고 저도 이제 마지막 결과물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제 딱 그걸 듣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색깔의 곡이 되었구나. 데모 데모 또 느낌이 많이 틀렸어요. 그런 것들이 이 친구가 가진 가능성인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나이가 어리니까 앞으로 미래가 창창하잖아요. 어쨌든 아스트롬 문민사나의 배드 아이디어에 이어서 나띠도 지하이 작가님과 윤종성 작가님께서 이렇게 두 분의 어떤 콤비로 활약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좋은 활약 부탁드리고 네. 근데 이 두 분보단 나띠가 더 좋은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도 해줬습니다. 네. 그건 너무 그럴 것 같고요. 당연히 너무 잘하고 있어서 너무 그렇게 될 것 같고 네. 저희도 응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왠지 이 곡은 트랙 색깔이 또 궁금해지는 아 네네. 그 전에 두 분이서 작업하신 곡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좀 여유로운 트랙이라서 트랙도 궁금하기도 해요. 네네. 이거는 제가 프로툴이 아닌 라이브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어저께 트랙 창을 하면서 프로툴을 열어서 보고 하다가 제가 이걸 아예 팀 모니터까지 라이브에서 다 끝낸 곡이었거든요. 프로툴에는 녹음때만 갔다가 그걸 다시 옮겨와서 네네. 보컬도 전부 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플러그인 같은 것도 전부 라이브에 다 걸리셔서 프로툴이 너무 많이 느꼈어요. 생짜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로 하면서 좀 다른 얘기하면 오늘 더 재밌지 않나요? 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제 망해서 오네요. 보러 가볼까요? 네. 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구독,주세요. 구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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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해!